하이라이트는 항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일단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제가 컨설팅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특허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 관련 뉴스 여러분들이 좀 현실에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를 하면 제 말에 좀 신뢰도가 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느끼시나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뉴스에 자 유럽특허 출원 삼성이 3위 LG가 4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특허 등록이 아니라 출원이에요 여러분 한국 전체 특허 출원의 70% 가까이를 삼성과 LG가 하고 있다 우리가 모방을 해야 돼요 뭘 모방을 해야 돼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 모방해야 돼 왜 이게 지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특허 출원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이게 모든 게 다 기업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특허청에 23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해서 글로벌 기업 중 3,4위에 올랐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총 출원한 거는 6,825건 역대 최다 기록 제가 그래요 얘기에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죠 그래서 2015년까지는 보통 특허를 많이 방어하는 위주로 많이 가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출원을 한 거예요 올해 지금 특허 방향은 이제 국제특허 출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공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런 특허 기술 관련해 가지고 외국 공기관이나 뭐 또는 외국 기업들과 이제 협해 가지고 특허에 관해서 협업하는 추세예요 이제 점점 그래서 어 이거 말고 별도 뉴스로도 어 지금 베트남 베트남 쪽에 지금 삼성하고 많이 이제 관련된 협력사들이 M&A 제휴도 이제 막 하려고 한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M&A 전문가 우리나라 별로 없죠 네 제가 M&A 협회에 들어가서 M&A 실적을 봤는데 M&A 실적 굉장히 저조해요 네 1년에 뭐 30개 30개는 뭐야 한 10개 뭐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자회사나 이런 회사랑 다시 제휴해서 M&A 하고 뭐 그딴 말도 안 되는 식의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특허 출원은 네 그리고 특허 출원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어떤 이게 현실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상력 이게 약간의 공상과 상상을 조금 구분해야 돼요 공상과 상상 공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얘기고 상상이라는 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협회 네 그래요 만들었다고요 M&A 협회 네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각자 다 하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 뭐 얘기하다 말았죠 네 특허 출원 상상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많이 좀 고지식하게 생각을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 작성해가지고 또는 그림도 첨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한 참고도 해서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많이 많이 하세요 네 많이 많이 해두시면 네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 네 연장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뭐 몇만명에 5천만명 애들 빼면 뭐 한 3천만명쯤 되겠죠 1년에 3천만명이 특허를 출원한다 그러면 아마 세계 강국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점을 봐가지고 왜 우리나라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강대국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외국에선 이미 많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을 해서 사업을 이제 하려고 자리를 잡으려고 많이 이제 이름도 바꿔가면서 망했던 기업들 들어오죠 뭐 예를 들면 AIG 같은 경우 망했는데 AIA로 다시 우리나라 진출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이 러시를 해요 들어와서 잘하려고 잘하려고 라기보다는 좀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좀 탄력으로 한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혼란이 있어가지고 이 멍청한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 멍청한 건가 아무튼 국회의원이 되면 멍청해지는 거야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아무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거꾸로 역차별을 받아서 잘 살아남기가 어려운 지금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참 그래서 지금 이제 2016년에 중국에도 밀렸어요 그래서 특허를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출원할 수 있는 그리고 공기관에서 특허 이전 사업 지금 진행하는 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세계 지역센터에서 삼성, LG, SK 관련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이전 사업 이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문의하신 분이 요즘 들어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특허가 없어서 뭘 못하겠다 뭐 그런 것들 전화하세요 제발 그러고 보니까 전화 없었던 게 아니네 전화를 하셨네 그래서 여기 그 우리나라 퀄컴 뭐지 우리나라는 아니구나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또 기업들 중에 대기업 위주이긴 하지만 LS산전, 현대차, 두산, CJ제일제당, 포스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코오롱, SK플래닛 등이 유럽 지역에 특허를 많이 출원했다 그래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출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중국, 네덜란드 다음에 파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업별로 봤을 땐 필립스가 1위네 필립스가 2위가 화웨이 오 중국이 많이 이렇게 해야돼요 미국 기업 지멘스, 지멘스가 독일 기업인가 유럽 기업들 미국, 퀄컴, GE, GE 오 그러네요 BASF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단 가면 BASF도 많은데 아 이게 그 회사였구나 네 그래요 어 무상이전? 아 특허 무상이전 네 무상이전 사업도 있고요 통상실실권도 있고 또 또 뭐지? 네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특허 공개 여부에 따라서 무상이전을 받을 수도 있고 통상실실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알짜배기 특허는 무상이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제 들어와서 3개의 센터가 있으니까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 딱 알아서 해줘요 왜? 이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심심한데 네 무상이전 네 맞아요 무상이전 맞습니다 무상이전 맞는데 전제조건이 좀 붙어요 보통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전제조건이 붙는데 무상이전을 한 다음에 그 특허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사업화에 연계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증빙이 되면 어 3년 아 3년이란다 그 특허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이제 일부분 수익시화 하는 방식으로도 네 무상이전 전제조건이 되고 또 어 무상이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전을 받은 다음에 등록 그 기간이 보통 3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이 붙는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일단 대기업 특허 같은 경우는 가치가 그래도 있어요 뭐 아무리 대기업에서 별로 쓰지 않는다는 삼성 lg sk에서 뭐 보다 무상이전을 받았다고 쳐도 그 기술을 잘 접목해서 하시면 어 우리 기술보증기금에서 예 그런 r&d 역량 평가 r&d 평가 예 r&d 평가 보증으로도 어 받기가 좋아요 네 아무래도 예 무상이전을 또 대기업에서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연구기관에서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 특허도 나름 브랜드가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특허도 뭐 그냥 막 아무나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이전 받는다고 좋은게 아니고 두가지가 핵심이 되어야 겠죠 예 브랜드 있는 특허를 예 이전 받던가 예 출원이든 등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 브랜드 있는 특허를 이전 받거나 또는 아 사업화에 연계가 되가지고 매출과 직결되든가 뭐 그런 두가지 핵심 포인트가 연계가 된다 포인트가 이제 만족이 된다 그러면 아 그 특허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예 특허 특허 출원이 그래서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잘 보셔야 돼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지 그래서 제일 많이 출원하는 분야가 어디에요 컴퓨터 기술 분야 컴퓨터 기술 분야 하고 또 의료기술 네 의료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예 요 요 요 요게 포인트에요 요게 포인트 예 그렇죠 특허를 이제 유럽지역에서 많이 출연 출원하는 이유는 네 그렇죠 네 이게 기술력의 밑바탕이 되요 네 기술력의 밑바탕이 되요 네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네 뭐 질문했어요 뭐 어 왜 유럽에 이렇게 특허 출원을 많이 했냐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 방 다 얘기하면서 다 안에 내용이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야 네 좀 알아서 잘 이렇게 찰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좀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자 두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감성톡톡 여성농부 세바람 네 해서 예 여성들이 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어 옛날에는 농사일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예 이렇게 방송을 좀 아 방송이란다 예 농부로 이렇게 한답니다 예 한 집에서 이렇게 다섯 분의 미혼여성들 미혼여성이에요 미혼여성 예 출근길을 따라가면 버섯 농장에서 네 가지 약용버섯을 예 복합대양한 특용버섯으로 연 3억의 소득을 올립니다 자 이 버섯 농장 얘기하니까 또 제가 한 2년 2년 약 2년 전쯤에 네 방문했던 네 방문 내가 했나 내가 안하고 네 같이 일했던 부장님이 했던 네 버섯 농장 생각이 나네요 그때 당시 이미 벌써 네 버섯 이 버섯 농장이 왜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좋으냐면 이게 그 균사를 이렇게 잘 그 습도 하고 온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춰 줘야지만 이게 생산량이 네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지역 농장 중에서 버섯 농장이 있으면 지원이 잘 돼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자금도 지원이 잘 되고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 2년 전에 가까운 그때 벌써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제 뉴스에 나왔죠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뉴스가 항상 뒷북을 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가 최신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뉴스가 최근에 나왔을 뿐이지 내용은 이미 지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 도전해가지고 버섯 농장 재배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득 벌려 그러면 앞으로 향후 2, 3년 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도 비타민C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부도 여성 친화형 농기계가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는 뉴스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미 벌써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고 해가지고 성공의 시점에 지금 이제 발을 이제 막 넣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야 처음에 좀 할 때 좀 지원해주지 꼭 이렇게 다 잘 되려고 하면 그때 숟가락을 얹어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와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말을 잘 보고 네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이것도 kbs 뉴스야 근데 이제야 이걸 뉴스로 보내준다는 얘기는 최신 뉴스가 아니라는 거 지원책도 아직 없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가면서 이제 기업 대표들과 전화와 또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성 창업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네 뭐 청년 창업 이름은 많아 내가 제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도 문의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어 지난 뉴스를 왜 가지고 왔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지난 지난 뉴스가 아니고요 이거 최신 뉴스 맞아요 최근에 나온 거 잖아요 이거 2017년 3월 7일날 나온 뉴스인데 뉴스 내용이 옛날 거란 얘기에요 뉴스 내용이 이 농장을 이거 처음에 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 1년에 하자마자 이렇게 연 3억의 소득을 벌었겠냐고요 이거 균사하고 이거 어 기술 개발을 하려고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합 뭐야 복합재배 예 복합배양을 했대잖아요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지난 뉴스를 왜 가져왔냐고요 뉴스 보라고요 뉴스에 보면 정부의 대책은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는 식으로 현장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나중에 이게 뉴스에 나온다거나 이슈화가 되면 그때 지원한다고 나온다구요 의문의 일패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내용 4차 산업혁명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봐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도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융합이라고 나왔는데 융합은 우리나라가 좀 하기 힘들고 여기도 나왔네 제목에도 한국에서 융합이 힘든 이유 우리나라는 융합보다 컨소시엄에 대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협력하는 건 이해도 못하면서 융합한다고 될까 이렇게 나서면 안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산학연 관련해서 융합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산학연 산 산업 화학학교 연구기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기관들이 융합을 하려고 이제 많이 이런 사업들 관련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연구기관하고 또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 이런 연구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어느 기업들이 어떤 학교와 또 어떤 연구기관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이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질적인 성장부터 먼저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건 다 양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질적인 성장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질적인 성장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거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런 거 뭐든지 다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질적인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 융합이 어려우니 우리나라에서 왜 융합이 어렵냐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뭔가의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가 융합된 컨소시엄을 한 거죠 이 산업별 컨소시엄을 했는데 스마트 미터기라고 하는 것들을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에서 했대요 창업 6개월도 안 됐는데 회사를 알아봐 준 건 미래부였는데 에너지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어요 그래요 산자부에서 3개를 하고 있죠 산기평, 산기원, 애기평 에너지 소관부처가 산자부예요 산자부 근데 미래부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에 스마트 미터기 사업을 한 거죠 전기, 전력, 용량 이런 거니까 ICT인 줄 알고 근데 에너지는 어디예요? 산업통상자원부예요 전기에너지도 그래서 이 두 부처가 서로 융합이 될 리가 없지 당연히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거고 산자부는 그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융합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데가 산자부인데 산자부 사람들도 자기네들 부서관 끼리에 대한 융합이 잘 안 돼요 물어보면 어디 부서에서 뭐가 하고 누구 부서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하다 볼 때 제가 정책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이 정책보좌관이 어디 부서에서 어디 과에서 어느 과가 뭐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또 설명해서 얘기하면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같이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고 있는 게 산학연 융합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연세대가 실용의료 이런 쪽으로 좀 실생활 의료 연구하고 관련이 많다 보니까 의료 연구기관 이런 거 헬스케어 관련이겠죠 이게 헬스케어 뭐 부가적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있고 카이스턴 케이스쿨 같은 게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융합을 해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되는데 자 33살 청년과 융합을 했대요 네 그래요 몇 년 만에 보는 병풍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융합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이에요 융합 조금 쉽게 얘기하면 협력이에요 협력 협력 협업이라고 보는 건 협업과 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관계는 별로 없지만 터무니없는 내용도 각 중간에 있어요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자체의 R&D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방식 혁신 방식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스타트업 50군데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롯데 엑셀레레이터에서 네 투자를 이렇게 했답니다 네 이게 실상 내막 알면 되게 웃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지금 뜨고 있죠 이제 이게 융합이라는 거 자 그럼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였베이션을 찾아오기 위해zam은 1차 산업혁명이였고요 이렇게 Lovelyép이 1차 산업혁명이였고 0차 산업혁명이였고 2차 산업혁명이였고 2화